운명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전통 또한 지켜가길 원하는 크레이스 그녀의 마음은 검푸른 물속을 헤매듯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성공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치열한 경쟁으로 달아오른 키리위나성 이곳의 10대 소녀들은 전통과 현대 문명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양에서 자연스러운 관습과 전통은 그동안 서양 문명에 의해 혹은 힘의 논리에 의해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려고 스스로 전통을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어의 신성함을 믿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왜 태평양 여인들의 춤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을까요? 혹시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틀로만 바라봤던 건 아닐까요? 타이티 춤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럽 선교사들은 이 춤이 외설적이며 심지어 요사스러운 춤이라고 금지시켰죠 유튜브 위해 성태의 urge 태평양섬들에선 풍요와 다산이 중요했고 여성들의 관능적인 몸짓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서양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매도했을 뿐입니다. 타이티 여인에게 춤은 희노애락을 담고 있으며 자연과 신에 대한 경혜심을 감각적인 동작으로 표현하는 예술이고 문화입니다. 하와이 훌라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훌라 역시 대표적인 섹시 댄스로 알려져 있지만 그 또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어나서 정체를 물어 amendment에 대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럼을 지내는다는 것이죠. 젠장의 옷을 그들과 밮으려는 태평양hand을 내쉽시킴. 그런데 소위는 uniforms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의 가위들에게 pole 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에 홍수한 덕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 유럽인들에게 원시의 아름다움을 가진 게다가 친절하고 관령적이기까지 한 태평양의 여인들은 에덴의 이부, 낙원의 비너스와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환상은 그렇게 시작됐고 굳어졌습니다. 오늘날 타이티의 여인들은 서양 문명이 만들어놓은 특별한 이미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이부의 모습이든 섹시하고 쉬운 여자의 모습이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씌워진 굴레일 뿐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인들에게 한국의 여인들이 여인들은 새로운 자리에 대해 이해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여인들이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태평양의 여인들은 그릇이 비슷한 요인입니다. 태평양의 여인들과 함께하는 Teknolog입니다. 감사합니다.